이번에는 국악으로 다져진 대개 여성분들이 유진하니 등도 국악으로 다져진 목소리라 톡톡해요 근데 남자분인데 이 국악으로 다져진 목소리 주인공 뒤본밖에 없어 굉장히 특색, 특색하면서 아주 그냥 색다른 음색을 지니고 여러분에게 좀 소개노래로만 또 여러분들의 기쁨 책임을 드리는 분 김영수씨의 무대 만나고시죠 먼저 목포의 눈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의 노래 ... 상탐과의 우추를 끝났으니 상탐한 나로기 죽을래 어둠의 생활 tweakюсь A jojo 잠이 이 변을 먹고 있는 쿨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stiny maravilh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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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